검찰이 코로나19 특수를 노린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 수도권 지역 마스크 제조와 유통업체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생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조사 결과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